뭐 필요한 거 있나? 나 그 믹서기. 어, 맞아, 맞아. 요리 좋아하시니까 믹서기도 있으면 좋겠네요. 이런 것도 괜찮고. 우리가 좋아하는 스텐? 응. 아, 근데 이 끝에 마지막에 마무리 유리가. 어머. 아, 이걸로 사줘. 스파리네, 스파리네. 좋은데? 제일 중요한 게 잘 닦을 수 있냐가 중요하잖아. 응. 아, 그게 이거랑 호환되는 건가? 응, 날이 빠지면 좋은데. 이런 거 근데 여보가 찍기 힘들어서. 이거 아주 꼼꼼하게 보시네요. 이거 좋다. 엄마는 그냥 가격만 있으면 대충 사는 느낌. 우리가 떠나서 알지만은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, 그럼. 남편은 세척까지 꼼꼼하게. 맞아. 구조는 다 똑같아, 이렇게. 이 부분은 뭐 세척이 필요가 없어. 근데 이게 제일 끌린다. 이거 사니까? 너무 든든하다. 그냥 출력만 보면 되지. 더 강하게 달리는 거. 근데 이런 게 낫겠다. 그걸로 사자. 좋아, 좋아. 뭐야, 이 남자 완벽해. 마음에 들어, 마음에 들어. 여보, 여보는 뭐 살 거 없어요? 나? 응. 나는 뭐 가지고 싶은 게 없어. 아니, 잘 그래라 생각해서 사봐. 나는 다 가지고 있어. 나 먹지도 않는데. 여보 어깨 아프지 않아? 마사지기 하나 사. 아니, 여보 거를 사라고. 아니, 나는 근데 진짜 필요한 거 없는데? 핸드폰 관련된 거나 카메라. 카메라 안 써. 아, 제발 그러지 마세요. 나님 게임기 사볼래? 꼭 사야 돼? 아니, 꼭은 안. 우리 남편이. 게임기 사라 그러면 벌써 샀지 뭐. 필요한 게 있다면. 필요한 게. 어, 나 사고 싶은 거 있어. 어. 뭐지? 에어프라이어 큰 거. 살릴꾼이에요, 남편분께서. 와. 야, 게임기 사라니까 에어프라이어를 사네. 이게 좋은 것 같아. 저 남자 뭐야? 어? 어, 뭐야? 어머, 어머. 어? 어, 뭐야? 왜 여보 노래 나오네? 내 노래가. 이럴 때 진짜 반갑죠. 네, 너무 반갑죠. 와. 내가 여보 신청했어. 진짜로? 응. 아, 여기 노래 넣으면 틀어주세요. 아, 네. 뭐라고. 아, 진짜 이러지 마. 아, 진짜. 아, 진짜. 이렇게까지 안 하면 되잖아, 진짜. 아, 진짜. 좋아한다. 이거 진짜 너무했다. 야, 이런. 야, 이런. 야, 이거 너무. 야, 이거 너무. 야, 이거 너무. 뭐야. 야, 이거 너무. 아, 내가 들어올 때 뭐 하는 거 있길래. 내가 했어. 나 진짜 놀랐어. 갑자기. 에이? 내 노래가. 여기서 무슨 또 이벤트여. 어마어마한. 근데 지윤 씨가 너무 신나셨다. 최고. 최고. 애들도 듣고 있겠다. 어. 의연이 밑에서 부르고 있잖아. 애들아, 애들아 하고 있는 거 아니야? 뭐 하고 싶어, 얘나? 아, 애들도 같이 왔었구나. 이렇게 해. 이런 색을 해. 나는 나와나? 우리 만나. 뭐야? 이거 뭐? 엄마 똘이야. 어머. 이거 엄마가 허리가 좋을 것 같아. 엄마가 여기 없나? 엄마는 허리 좋지. 얘네 뭐 할까? 과자도 고르고. 그래, 의연아. 이거 아빠가 달콤한 거 먹이 안 돼 있다고 하잖아. 그대로 할 거야? 멸치 다 할 거야. 놓칠 수 없지. 어떡해. 너무 고민이죠. 그니까 동생이니까 안 사줄 수도 없고. 치커리크하고 혼자 하는 일이 아닐까? 그렇지 않을까? 나 한 번만 할게. 우와 오빠 고마워.